빠바빵 자 가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매분 뻔하지 않나? 이매분 안한데? 이매분 어디서 다는거야? 10초 9 8 7 6 5 4 3 이러고 내가 지면 안되는데 자 출발합니다 안됐죠? 아니 이매분 여러분들 박자님 많이 해봤는데 왜이렇게 진짜 잡아야된다 수리스포 뭐하세요? 3명 3명 4명 4명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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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명 5명 5명 6명 5명 8명 6명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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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영이야 얘 아까 내 앞에서 깔닥댔잖아 볼 수 있는 게 숨은 거야 자 1명 2명 나머지 애들은 1명 아 짱머리데 이거 벌써 이렇게 간다 아 안되는데 어허허 가슴맛나 아 이것도 가슴맛나 아 이것도 가슴맛 없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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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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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요 뭐 하나 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화면 나왔죠? 화면 나왔죠? 따라단 따라단 따라따딴 아..좋아.. 여기도 없고.. 아 안쳤어..아.. 아..괜찮네.. 어디있지 한 명? 어? 한 명? 와 한 명 어딨어? 어..잠깐..잠깐.. 어..잠깐..잠깐.. 아..잠깐.. 아..이 밑에야 이거..확실해.. 아..잠깐.. 와..어디 숨었어 한 명? 와..잘 숨었다.. 어디야? 아..괜찮네.. 아..잠깐.. 아..잠깐..잠깐.. 아..잠깐.. 아..잠깐..잠깐.. 아..잠깐.. 와..잠깐..잠깐.. 아..잠깐..잠깐..잠깐.. 와 좀 신선하네요 이거 와 개쩌네 왜냐면 내가 이맨 거의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존나 신선해 신선하니까 합격 와 길 대박이다 여기 뭔데 이거 와 이런 데가 있어 진정한 고인물이네 뭐 그냥 진짜 그의 여행인데 김국이만의 여행인데 물이 날리네 오 존나 신기해 개쩐다 밑으로 내려가나 설마 와 진짜리 야 이런 게 있었다고 근데 진국이가 한 거 이거 할 수는 있어요 룰상 실격이긴 한데 저거 할 수 있어 벽타기에서 실격인데 신선했으니까 이거 할게 진국이가 다음부터는 아 근데 진국이가 일부러 보이니까 저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은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저기를 가려면 보통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차 돌려서 여기로 해가지고 요렇게 가야되거든요 근데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이잖아 진국이 좀 신선한데 신선하니까 합격해드릴게요 와 근데 신기하다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진국이 덕분에 새로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카트에는 수많은 스물 스물길 군들이 많아 스물 곳이 근데 이렇게 하면 빨리 걸리니까 빡세지 아무래도 어 어택이라서 빡거리가 안걸리거든요 어택은 빡거리가 안걸리는데 이게 진짜 많이 걸어가요 맞지 진짜 많이 이게 내한테 걸리잖아 그래서 충전해 그렇죠 이때 칸한테 걸리기 때문에 지난 아침에 이제 뒤로가서 이렇게 한거 같아요 어 근데 신선하긴 하다 이거 진짜 처음 알았어 지금 여기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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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2차로 2차로 맞을테네 와 신기해 와 신선한데 이거 진짜로 개신선하네 이렇게 하고 여기 웃었어 또 내려왔지 와 씨 여우지네 진부가 그럼 여기도 가죠 설마 와 야 씨 대박이다 이거 야 진부가 인정 와 이 정도면 이 정도 맵탈 없으면 인정 인정해드려야죠 밑에 떨어지면 이제 끝이지 와 신선하다 와 근데 신기하다 와 이거 이 맵 런닝맨에도 재밌겠다 중국아 인정 아무튼 너의 참신한 곳 인정할게 런닝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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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닝맨 런닝맨 런닝맨 battery 여러분들 런닝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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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닝 a 런닝맨